제목에 보지 말라고 썼으니까 안올꺼야 음..그럼 더 온다 그렇게 재미있다며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하지 말래 나 조금 불안한데? 이름은 잘 지어야지 이름 뭘로 할까? 추천좀 많이 하자 준언한다 그냥 눈이 이모티콘인데 야 니 이름 존나 적응 안된다 준언 너무해 적응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키 크네 작은애 키 크네 보라마리가 예쁘네 소꿉친구로 갑시다 사꿉친구 딱히 끌리는 애가 없는데? 머리 색깔만 달라 머리카락 아 맞네 다 기네 눈 사이가 왜 이렇게 머냐 준언 아씨 이런거 잘못 들었어 준언이 덤프하고 있어 준언이 덤프하고 있어 준언이 무슨 소리야 지금 학교 안가고 덤프하고 있는데 왜 문에 뵈기를 해 덤프하셨고 웃겨 뭘 할 리가 없잖아 뭐야 시를 써야돼? 어허 치마 욕정 끈적끈적한 침대 불안정한 유리랑 준언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대 역시 유리지 그럼 내가 니 꿈을 이루어 줄게 내가 우리 준언이 유리랑 해야지 유리랑 던전앤파이터 같이 해야지 맵핑 3개 다요 어 뭐야 VR인데 거의 준언이 유리 좋아하니까 내가 유리한테 가야지 야야야 우리 그 이지망 누구로 할까 이지망 떨어지면 이지망 해야지 이지망이래 어? 이지망 이지망 어디로 해 이지망은 소꿉친구 했다 야 소꿉친구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거 아니야? 아 맞아 걔는 좀 보험 아닐까 보험이잖아 근처에 있으니까 막 작은애한테 갈게 얘 나치키라는 애 혹시 장애인이야? 흐흫 자기 나와서 없었네 역시 뭔가 좀 어디 부족하고 그러냐 막 많이 힘들게 살았구나 머리 나빠지는 시였어 걔는 머리 나빠지니까 빨리 넘겨야돼 사유리가 보험이니까 모니카 가야지 어 실세 실세 걔는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얘도 나를 지 스타일로 안 생각하겠지만 얘는 그 대빵이니까 시 잘 썼겠지 대빵이야? 대빵이잖아 이거 쟤 그거 유리가 더 큰거 아니었어? 왜? 이따 니 이름으로 물어볼게 뭐야 얘는 왜이렇게 길어 역시 설명충이야? 흐흫 소설인데 소설? 소필이야? 흐흫 아 이거 좀 봐라 야 죽이네 역시 대빵은 그냥 되는게 아니야 역시 대빵이 아 대빵님 뭘 좀 알아 근데 이 딸거지도 선택을 꼭 해야돼? 넌 보험이니까 그냥 넘어가라 넌 보험이니까 그냥 넘어가라 나 원래 보험은 많을수록 좋은거야 아 얘는 이미 옛날부터 들어 놓은 그런 국민연금같은 애라고 흐흫 연금보험이냐? 어 얘는 시가 아닌데 그냥 얘가 제일 멍청하네 나치키랑 원탑인 둘이 흐흫 원탑이야? 원탑이야? 둘이 동시에 1등 했어 이거는 씨를 쓰려니까 아침밥 먹고 싶어 유리가 제일 잘했다 진짜 솔직히 유리가 제일 잘했어 한명은 설명충이고 두명은 머리 나쁜 애들이고 야 유리가 더 큰거 같다 흐흫 정면과 측면 차이 아닐까? 큰거? 유리가 그럼 확실히 배운 애네 똑똑하네 뭐 이 뭐 멍청한 애는 정면으로 이러고 있잖아 둘이 맞짱 뜨는데? 나치키를 고른다 유리를 고른다 보험을 부른다 유리를 골라야지 야 이거 봐봐 정면인데 이래 저 안에 뭐 도핑같은거 하는거 아니야 저거는? 도핑돼스 해야돼? 뭐야 또 또야? 욕 좀 가야지 얘네들은 사이가 좋네 과연 좋을까? 코딱지 반환은 좀 인성이 안 돼있어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런 주형은 어 뭐야 맞았는데? 와 인성 개쩐다 애 얼굴에다가 쿠키를 던졌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좋아해 애신데 얘는 좋아해 맞은 애는 글러먹은 세상인데 좋아할거 예상한거야 야 준호는 이쪽 세계는 망했는데? 대격변된 세계는 망했어 그나마 유리가 정상이네 뭐야 모니카가 제일 인기 많아? 유리 인간적으로 모니카는 좀 별로다 별로같이 생겼어 얘도 유리랑 크기가 비슷한데? 그게 중요하냐? 근데 나는 큰걸 좋아하진 않아 크면 좋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없는 애는 또 싫어 밸런스가 중요하다 허버가 많이네 훨씬 크네 뭐야? 헬싱크 뭐야 이게? 야 쟤 앞에 섰네 앞에 섰어 커버리려고 아 그러네 아 좀 배웠네 애가 배운 애네 역시 배운 애네 아 휴지끈 아니 가방끈이 길어 야 치마가 저렇게 들쳐졌다면 저쪽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치마가 저렇게 들쳐질 수가 있어? 앞에 뭐가 있다는 건데? 텐트야? 텐트? 인공이 저거 A형 텐트 그런가? 호호 아 준헌이 에어밴더야? 자꾸 접어줘요 쟤는 손에 뭐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엉덩이를 만지는 거야 손에 뭐가 있는 거야? 왜 저러고 있어? 커버리려고 지금 뒤로 손보는 거 아니야 아 맞다 그러네 야 진짜 얘는 똑똑하다 대학생 아니야 얘? 어 뭐야 새로운 그림이 나왔어 저기 글씨 안 써있잖아 이게 저쪽색의 언어야? 어.. 이해가 됐네 너굴맨에게 방한 자극을 주었다 1지망이 유리였고 2지망이 누구였지? 맞아 작은 애 2지망이 작은 애 뭐야 이게 에이미는 친구가 많대 얘는 근데 친구가 없을걸? 싸가리가 없는데 무슨 친구가 있어 그니까 아니 눈 사이가 너무 멀어서 집중이 안 돼 좀 붙여줄까? 저쪽색의 준헌이도 저렇게 떨어져있나? 얘는 선생님이야 그냥 너무 맘에 안 들어 이거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관종들이라는 시잖아 이렇게 스페이스바 막 엔터 막 쳐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거 치마가 떠있어 가능한 거냐고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보자 이거 수상해 얘는 수상해서 맘에 안 들어 물을 숨기고 있는 애들은 믿으면 안 돼 얘는 손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네 보험이야 보험 옷이 가죽 갑옷 같다 얘는 레더하머 입 레더하머인데? 레더하머 입고 있어 얘는 깔깔아 깔깔아 아니야 뭐야 얘 질기로 얘가 역대급이야 가독성도 안 좋아 이 찐따는 앞으로 나와도 없네 그냥 지금 모니카가 앞에 나왔거든 근데 찌르지 마 자 봐봐 요리가 1등이고 대빵이 2등이고 저 보험이 3등이고 모자란 애가 4등이야 우파가 훨씬 커 좌파들은 작아 오늘 착하네 어 이 모닝카이 아니 봐봐 이 모닝카이 주먹 쥐고 있어 저런 애 뭐 있을 거 같아 저러다가 헬터스켈터 같은 거 날린다고 저거 봐 유리도 지금 한 손은 뒤가 있어 정말 음모밖에 없어 얘기는 얘는 오른손을 절대 안 보여줘 상카스인가 보지 아니 내가 죽인 유리 유리 놓고 와서 유리 파리 유리 파리 그래서 여기 남자는 얘밖에 없어? 왜 여자만 나오냐 이쪽 세계에는 준원이밖에 없는 거 같아 이거 또 또 치마가 왜 저렇게 되냐고 방귀 껴가지고 그 바람에 날렸나보지 방귀를 앞으로 껴? 방귀를 앞으로 껴? 에어밴더야? 왜? 여자는 그런 거야? 뭐야 이게 아 에이형 텐트인가 보지 에이형 텐트 야 조심해 저거 여자 아닐 수도 있어 어? 보검은 가장 나중에 가야지 오케이 준원이는 무조건 유리란가 어차피 쟤네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어때? 선택권이 어때? 준원이밖에 없어 또 쟤네는 응 설마 또 씨야 또? 볼록 튀어나왔어 모니카는 야 우리 보험 안색이 안좋은데? 보험요금 좀 내줄까? 큰일났다 너 보험이 나 암살해 그러면? 지금 막 쟤 아 얘랑 말하는 거 너무 재미가 없어 꼰대야 얘는 또 유리? 야 이거 한 명한테 몰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준원이는 유리가 좋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유리가 제일 커 띠가 제일 착해요 마음이 넓어? 뭐 저렇게 해 크잖아 보험이 좀 표정이 안 좋았어 한번 달래줘 그치? 그럼 이 지망으로 이번에 사유리를 가자 표정 밝아졌네 아따 행복하네 안 물리는데? 뭐야 뭐야 또 앉아 또 앉아 다음이? 머리 나쁜 애 한번 봐주고 네 진짜 머리가 나빠 빨리 넘겨야 돼 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아이씨 고백하네 편지로 슬슬 꼰대 싫어 꼰대 싫어 지원들 관심 받으려고 글씨 크게 한 거 봐 아 밑줄은 안 가 있냐? 밑줄 안 쳤네 그래도 글씨 크게 하면 누가 읽을 거 같아? 그럼 더 안 읽어 내가 그냥 맞으려고 보험은 안 나오냐 지금? 불안한데? 죽었나 보나 얘 어디 갔어? 준원아 너 위험한데? 하나도 안 위험한데? 누굴 놓을 거야 너? 당연히 유리? 유리 머리 나쁜 애 빡쳤는데? 머리 나쁜 애 빡쳤는데? 머리가 나쁜 애 빡쳤 머리가 나쁜 애니까 화를 조절을 못 하는 거잖아 우리 보험이 기점에서 세워주고 싶은데? 그럼 아까 사유리를 고르던지 이 지방 해줬어 사유리 야 근데 얘네 되게 나빴다 친구 한 명 없는데 신경도 안 쓰네 그니까 집에서 초대한 거야? 준원아 고른 이유가 뭐야? 그니까 마음이 넓어서 왜 골랐어 준원아 착해 보이잖아? 착해 보여서 고른 건데? 어디 어느 부분이 착해 보여 미드? 미드? 마음이 넓어서 착해 보이나 보지 벌써 일요일이야? 얘는 뭐 인생 없어 얘는? 덤프하다 잔 거야 그냥? 그거 끝까지 안 나왔다 한 명? 사유리 어디 갔어? 얘는 집에서도 리본을 달고 있네? 확실히 정상은 아니야 저파라 그래 저파라 날 공지로 몰아넣는구나 준원 한 번 껴 안아줘 아이씨 땅굴 팠네 야 뒤졌다 얘 아 킬각이야 이거? 킬각 나오는데 이거? 뭐야 갱운 거야? 달래주러 온 게 아니라 갱운 거였어? 아니 미현씨인데 죽겠어 설마 응 꼭 안아줬대 오케이 안아줬으면 됐지 응? 사유리는 갱 호응을 안해줬는데? 뭐야? 깜짝이야 오씨 뭔 소리야 아 알라라크 아 나 뭔가 불안해 지금 걔 어떻게.. 여깨 온 거 아니냐? 걔 너무 어떻게 될지 궁금해 걔네 집에 가면 안 돼 얘 잠깐 놔두고 아 얘 주머니 팬티 하나 없어졌겠네 얘 도둑이야? 난 팬티 안 입고 라인인데? 안 입고 라인인데 팬티 말고 딴 게 없어졌어 팬티가 또 훔치려고 그랬잖아 지금 저 뒤에 숨기고 있어 손을 칼 들고 있다니까 뭔가 있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너무 긴장했어 지금 우리 보험에다 망할 것 같잖아 지금 야 얘 좀 정신 나갔는데? 칼을 좋아하는데 쏘드 마스터인가 보지 얘를 쏘마스터? 사격기 키우네 얘도 덤프하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네 덤프하자면 통한다잖아 피부를 종이처럼 자를 수 있대 떴다 에펙트 떴다 당신은 정말 이상해요 준원 너무 아팠는데 정말? 뽑아버리네 야 에펙트 벗겹길에 뛰어넘었어 그냥 사진인데 저거는? 안돼 나 진짜 집중이 안돼 야 우리 보험회사 빨리 가자 보험이라고 너무 무시했어 야 얘 왜 가까이서 보니까 미간이 넓냐 아니 빨리 옆집 가봐 옆집 저를 왜 가 아니 보험회사 망한대잖아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우울증이래? 조들겨 맞으려고 준원이를 너무 좋아해서 우울증에 걸렸나 보지 덤프하는 데 좋아해 가지고 자괴감 생겼겠네 점글에 다시 돌아간데 광고 오 깜짝이야 어 보험회사 왔다 야 이거 좀 산발 쏘는 거 봐 공강해? 싸우가 있어? 아까 주식이 얼마나있는데 그 보험 회사가 망하겠어 야 근데 떡락하면 망하잖아 어 뭐야 개 빨리 돌아갔는데 야 치각 나왔다 난 불쌀 엔딩을 보겠어 몰쌀 엔딩 나올 것 같은데 야야 뭐야 이건 나왔다 이거 임재범의? 임재범 누가 아니면 위에 있는 거 임재범이지 야 어디 고래로 말해 부딪힐 수는 없잖아 난 이미 그 유리를 좋아한 다른 애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너는 내 영원한 친구야 수고했다 킥강 나왔다 X를 눌러 Z를 피하자 야 실에 손 나잖아 아직 희망이 있어요 에? 뭐야 샤우팅 했는데? 니가 임재범이야? 아마 돌았네 쫓아가야 되는 거 아냐? 제발 빨리 임재범 집으로 가 야 이거 핵각인데 나이 꼬네 말해 죽같이 했어 아이 꼰대 너 말하지마 너 너 말하면 더 삽해 뭐야 뭐야 이거 반종인데 이거 누가 쓴 거래 이거? 이거 봐 똑같은 말 계속 복붙하는 거 반종이잖아 보험회사가 쓴 거야 이거? 어 보험회사 쓴 거네 맞아 어제 시 쓴다 했잖아 여깄네 야 유서 나왔다 야 뒤졌다 이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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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하지마 진짜 지금 마음이 안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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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집 몰카였어 다 아 끝났다 제발 사실 꿈이었던 거인 빨리 빨리 눈사람 만들자 같이 야 깔끔하게 여기로 오네 바로 멋있다 사연이 눈사람 만들자 뭐야 씨바 뭐야 깔끔하다 이 와중에 다리 존나 맨들맨들해 그 와중에 다 레벨 레벨 들었지 에? 왜? 에? 뭐야 왜? 왜? 내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대 아 뭐야 왜? 왜? 쟤 왜? 로드해봐 다 X를 일단 눌러 조의를 표해 일단 조의를 표해야 돼 이런 건 박제를 해줘야 돼 너의 어리석음을 내가 평온히 기억해줄게 자살은 좋지 않아 너 자살하면 그거 된다 자승사자 도깨비 안 봤지 너 아 지금 나 마음이 너무 안 좋거든? 막 답답해 지금 가슴이 왜 근데 왜? 왜 왜 이랬어 얘? 아 깜짝이야 더 많은 걸 기대했구나 누가 누가 천원 줬어 주너스를 벗겼잖아 아니 아니 나 지금 너무 답답해 가슴이 저 딱 이거잖아 어? 지금 이거 떴어 이거 대체 왜 이 선택을 한 거야? 아직 유래장이 남아있어요 유래장이 남아있어요 걔도 죽으면 어떡할라고 아니 사율이는 뭐 부모 없어? 말렸어야지 보험회사가 망했는데요? 주주들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사장님 주식을 다 팔고 터끼었잖아 지금 보험이 아니라 인텔이었어? 내 여태까지 노력이 다 없어졌어 야 잠깐만 아니 이건 아니지 이름은 또 왜 이러는데 내 세이브 사율이 망령이 되고 오른쪽 아니 네 야 그냥 존재 자체가 말투당했는데?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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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뜬기 스팸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